네, 국내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가요, 배우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가 설립한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아티스트 컴퍼니가 바로 이정재, 정우성 씨가 함께 설립한 매니지먼트 회사인데요. 국내 최정상급 배우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좋아하시는 박소담 씨, 안성기 씨, 염정아, 고아라, 배성우 등의 배우들이 있는데요. 컴투스가 향후 위직 스튜디오와 함께 또 아티스트 컴퍼니의 배우와 제작 역량을 활용해서 영상 콘텐츠 제작, 자체 게임 개발, 메타버스까지도 시너지를 높이겠다, 이런 계획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화면에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가 이렇게 나오니까 환해지는 느낌인데요. 대표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질려고 합니다. 저랑 얘기를 하다가 화면에 나온 사진만 보고도 이렇게 설레하시니까. 그런데 뭐 인정은 해야 되죠. 그만큼 그분들의 영향력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국내외적으로, 이제 국내를 떠나서 글로벌 세계적인 정상 배우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여러분들 이 판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단순하게 컴투스와 위직 스튜디오, 컴투스가 뭐 회사고요? 위직 스튜디오와 컴투스가 각각 한 천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아티스트 컴퓨터를 인수한다. 이것은 뭐 그냥 뭐 합종 연행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의미를 부여...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서로 M&A가 워낙 또 쉽게 이루어지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수 주체가 위직 스튜디오라는 거죠. 위직 스튜디오는 메타버스에 있어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수의 기업 중에 하나죠. 본인들이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위직 스튜디오와 덱스터 같은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위직 스튜디오의 행보를 보면 음성 AI 회사도 인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기술을 더욱더 보강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기술을 보강하는 것만 가지고는 살아남기 어렵죠. 기술은 결국 평준화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컨텐츠죠. 안에 있는 구성을 바꾸겠다 이 얘기는 거죠. 그렇죠. 컨텐츠가 필요한데 자기네들이 지금 천억이란 돈을 들여서 컨텐츠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린다. 이만큼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증 수표잖아요. 지금 현재 오징어 게임도 해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드라마들을 또 제작한 경험도 있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넷플릭스에 올려서 수익까지 낸 경험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판권과 IP를 확보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뮤직스튜디오의 전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쪽 분야에 있어서 뮤직스튜디오가 현재 메타버스의 대장주는 누구냐. 선뜻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NFT의 대장은 누구냐. 그러면 위메이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메타버스의 대장은 누구냐. 그러면 좀 하기 어려운데. 뮤직스튜디오는 기술력과 여기에 컨텐츠까지 보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네들 치고 나가겠다.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오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승미호도 또 이쪽 위즈윅 스튜디오에서도 함께 했죠. 또 1050억의 잭팟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말 두 배우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요. 원래 좋아하셨잖아요. 소장님을 더 좋아하지만. 그런 얘기는 시청자분들도 안 믿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뮤직스튜디오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장 기관의 순매수는 계속 유입이 되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은 조금 빠져나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일단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관심은 단기적으로는 중요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뮤직스튜디오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회사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리산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흥행은 좀 저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우성 씨라 하더라도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위주익스튜디오가 여러 가지, 이번 회사를 아티스트 컴퍼니를 인수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조건 변한다라기보다는 변화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리고 향후에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정말 긍정적인 합니다만 계속해서 추세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미시고요. 지금 또 이정재 씨와의 정우성 씨가 아티스트 홀딩스의 주요 주주로서 참여한다는 부분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